타고는 하루에 한 번만 1,300원 2,000원 4,000원 와우 열심히 열정적으로 짜장을 볶는 쌤 유튜브 언니 짜봉이야? 잘 먹네 맛집이야? 맛집이야 진짜 맛있겠다 짱인 듯 수민이가 했죠? 나 안 튀었어 이제 스트레이도 모르고 오지 뻘쭘 죄인 근데 약간 병이 떠는 데 승마보션처럼 보여 별로 있으니까 침각스 여기는 침각스 대동합니다 수민이 벌떠라 너 뭐하고 땐 못먹고 있어 빨리 무릎 꿇고래 대박이에요 귀여워 이걸 유튜버가 자고 있는 거 이걸 유튜버가 자고 있는 거 제목 무슨 일이 있었죠?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빡한 소리도 나와 대빡한 소리도 나와 주변에 살살 어른들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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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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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콤하고 그냥 치킨커리 아니고 다른 치킨 어쩌고를 시켜야 돼. 밑에 스파이시 앤 드라이 이렇게 떠있어. 네. 밑에 스파이시 앤 드라이퍼를 시켜야 돼. 어디 가. 갈아줄니까. 그건 어디가. 아멘 아멘 medicine ? zobaczy really pn o also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